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BHC의 신메뉴 치킨 편입니다. 은근히 솥떡강정이라는 이 메뉴가 저한테 눈에 들어왔어요. 솔직히 그렇게 대중들한테 사랑을 못 받고 또 며칠 후면 또 신메뉴가 나온다는 얼마나 인기가 드럽게 없으면은 나온지 얼마 안되서 신메뉴가 나온대요. 그래서 저라도 한번 먹어보자 해서 뿌링솥떡하고 빨간솥떡하고 시원한 콜라와 함께 리뷰 해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친구들 잘 먹을게요. 오 맛있게 생겼어. 어우 맛있네. 달달하다. 일단 하나 먹어봤는데요. 엄청 달아요. 그리고 갈비 맛이 좀 날 줄 알았는데 갈비 맛은 전혀 없네요. 빨간고추가 훈고추가 이렇게 있는데 약간 매콤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. 니아오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와 니아오르님 오늘 큰손인가? 잘 먹겠습니다. 사랑해요. 니아오르님. 은근히 바삭하네요. 꾸덕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바삭해. 입에 좀 척척 달라붙는 느낌 있네. 나쁘지 않아요. 네. 현재까지는 전혀 나쁘지 않아요. 여기 큰 특징이요. 소떡이 들어있습니다. 소떡 한 개 분량의 떡하고 햄이 들어있다고 해요. 소세지가. 그거 한번 먹어볼게요. 바로 따로 시킨 빨간솥떡하고 뿌링솥떡에 있는 소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. 맛있네. 근데 되게 단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갈비 양념을 생각을 했는데 달아서 좀 안 시킨 이유를 알겠네. 사람들이. 이건 떡. 진짜 달달한 닭강정. 약간 속초 닭강정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달콤한 닭강정. 떡. 여기 있는 거. 달면 금방 질림. 어.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기가 없지 않나. 술안주로 좋을 것 같은데. 맥주안주에. 요 소세지까지. 생각보다 소세지가 많이 안 들었어요. 네. 이거보다 안 들은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네. 이거 한 개 분량을 넣었다는데. 소세지를 찾아보기 많이 힘든. 네. 그런 느낌. 달아요. 엄청 달아요. 가격은 19,900원입니다. 쿠폰 신고 안 하고. 이거는 4,000원 4,000원. 빨간 소떡. 뿌린 소떡. 니아오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어. 니아오르님. 오늘 저랑 술 먹방도 함께 하실래요? 감사합니다. 이따 소주 한 잔 먹으면 니아오르님 가장. 제가 처음에 애쳐드릴게요. 너무 감사해서. 고맙습니다. 후발주자로 먹는 거예요. 너무 돈이 아까워요. 인간적으로. 툭 까놓고 나는 얘기할게. 스폰 이런 거 안 받으니까. 이게 4,000원이 진짜 말이 되냐? 아니 이거 두 개에 8,000원이라는 얘기잖아. 아무리 휴게소에서 비싸도 3,000원이면 먹는 걸. 난 이거 좀 오바인 것 같아. BJ들이 어그로 꼴라고 유튜브나 그런 데서 하는 건 크레디터들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. 그래서 제가 안 한 거거든요. 저는 여러분들 실용성 있는 먹방. 같이 눈높이에 먹방을 하고 싶은데. 좆같아요. 이아오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설명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이제 그만할게요. 빨리 깐 따야 쳐먹어. 어? 어? 너무 맛있엉 두 개를 동시에 먹어야 맛있네 요거야 요거 이게 습떡이지 맛있어요 빨간 양념 맛있는데 근데 4,000원 주고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2,500원 3,000원 사이면 먹겠는데 좀 맵네 그리고 아우 시원하다 디아오루님 감사해요 용기가 이렇게 나는 이게 식어도 맛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강정이라 맛있네 나쁘지 않네 소떡강정에 소시지 딱 떡 빼고 당 양 똑같은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네 이거 한 개를 여기다 넣은 거래 근데 요 안에 파묻혀 있는지 모르겠어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어온데 이거 여러분들 뼈 있는 건데요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아오루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니아오루님 빨리 먹을게요 안 먹는 니아오루님 스타일은 깐다야 그냥 말하지 말고 먹어 같아 이건 순살로 먹는 게 더 낫겠다 야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서 먹으면 맛있겠어 닭다리를 하나 더 찾겠습니다 이렇게요 맛있다 근데 슬슬 물리기 시작하네 그 단거의 단점이 보이네 사랑사랑스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사랑스님 잘 먹을게요 오늘 먹방 왜 이렇게 잘 터질까요 너무 감사드려요 니아오루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잘 먹을게요 여기 보시면 홍고추 하고요 일반고추 초록색고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매콤한 맛은 약간 얼얼할 정도인데 아까 그 매운 소떡 먹어서 얼얼한 거지 거의 없는 거 같은데 그냥 느끼한 맛을 잡아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아 최근에 나온 강정류 치킨 중에서는 그래도 상타치인데 먹을만한 거 같은데요 제가 강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맛있다 이거 어떤 치킨을 제일 좋아하세요 양념은 처갓집하고 페리카나 후라이드는 동키치킨 간장치킨은 호식이하고 부어 나머지는 평타 아니야 거의다 워낙 요즘은 종류들이 많아서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비하인드 치킨은 동키치킨이죠 깐다를 잊게 만든 장본인 동키치킨 동키가 짱이에요 저는 동키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아니 그놈의 동키치킨이 아니고 진심 맛있어요 음 제가 과거에 한 여자를 꼬셨을 때 동키치킨의 치맥을 그 여성분한테 사드리고 제가 고백을 받은 사람이야 아 진짜야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여자가 오빠 나의 인생 치킨이야 어 진짜 펌프리카님의 인생 치킨이 아니야 그 동키치킨이 나를 그녀한테 꼬린시킬 수 있게 했던 매개체였던 적도 있었어 아 진짜야 동키치킨이 홀도 있어 음 그 정도로 나한테는 뭐 인생 치킨이야 아 근데 맛있네요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단게 좀 심해서 그러죠 조청맛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마지막으로 마평가를 해드리자면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의 맛이에요 딱봐도 그냥 찐득찐득하니 조청 육아만 날 것 같잖아요 그거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맛 하지만 나쁘지 않다 와 이런거 봐 방금 도우나 움직임 왜 이렇게 컨저린이냐 에나벨도 아니고 얘가 왜 움직여 또 이상한 발언 하지 말고 나는 BJ들한테 그냥 야 뒤에 깐타야 뒤에 뭐 지나갔어 이런 새끼들 개꿀배기 싫어 어차피 BJ들 셀카로 다 보고 하는거야 뒤에 뭐 뭐가 움직인지 안 움직인게 다 나와 친구들아 또 약올리려고 하네 아니 뭐 녹방봐라 손가락 걸고 도우너가 움직여 조천개곡이야 조천개곡이 개난거에 목숨 걸어 그러니까 니가 그냥 뭐 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를 못한거야 꼭 시험기간에 그냥 개난거에 목숨 걸어가지고 비웅신 그냥 알고 보면 딸딸이 까고 있고 비웅신 새벽에 그냥 공부한다고 치고 웃어 그냥 그만해라 괜히 웃겨보려고 뭘 얘가 왜 움직여 그치 그 초창기 BJ들은 낚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셀카를 보고 하는거에요 이 와중에 슬금슬금 이제 요거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와우 크긴 진짜 크네요 이게 여러분들 크긴 진짜 커요 요거 분량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게 말이 좀 안되네 계속해서 이게 엄청 큰데 여기 들어가 있으면 한바가지 내야되는데 별동선 뵙게 감사합니다 예 니아우루님 빨리 먹을게요 저거 이거랑 이거랑 맛 똑같네 그러네 개인적으로 빨간게 더 맛있네요 음 이거랑 맛 똑같다 별 차이 없구나 이게 단순하네 어우 달아 슬슬 이제 여러분 물엿맛에 달짝지근한 그 조청맛이 입에서 물리기 시작합니다 어우 달아 어우 속 달아 예 니아오르님 빨리 먹을게요 예 마님 예 저분은 저의 딜레이를 원하지 않아요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턱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먹을 땐 괜찮았는데 두 번째 먹으니까 이게 떡하고 소세지가 크다 보니까 턱 드럽게 아프네 어우 턱 아파 씨브라 아 너무 맛나게 먹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턱이 아프네요 니아오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예 마님 턱 아파서 먹어야 되죠 예 우리 마님 예 턱 아파서 열심히 먹을게요 니아오르님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지 예 떡 아파서 먹어야 되죠 예 먹어야죠 개인적으로 빨간 게 맛있어 이건 니아오르님 별풍선 100개 예 먹겠습니다 예 니아오르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콜라 한잔 먹고 할게요 아우 시원하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간다면 니아오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니아오르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 소세지 제가 소세지 좋아하거든요 정말 듣고 냉라면 한 달 전에 샀는데 예 먹을게요 니아오르님 예 마님 본부가 있겠습니까 예 니아오르님 저는 먹는 기계에요 예 니아오르님 감사합니다 예 먹을게요 니아오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예 소세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님 소세지 아아 소세지 먹어 줘 고딩님 열 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떡은 보기도 싫어요 턱 빠질 것 같애 소세지 지금 소세지 맛있어요 다만 이제 물려서 그렇지 달아서 그냥 뻑살도 섞여있나? 응, 뻑살도 섞여있어 운동 따로 하시나요? 하루에 런닝머신 요즘 두 번씩 해요 살 빼고 나서 좀 불안해서 원래는 한 번 했는데 요즘 아침 저녁 두 번 해요 런닝머신 7, 8, 뭐 이 사이로 한 마리 양이 많아 보이네 구성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떡하고 소세지 때문에 다이어트하게 정신 차리라고 심한 말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도 안 들어 다이어트는 본인 의지가 중요한 거고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돼, 나처럼 남이 맨날 뭐라고 해봤자 안 되지 예, 니아오르님 이제 그만 말하겠습니따아 니아오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예, 저는 먹는 기계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저 먹느라 시간이 없네요 니아오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예, 감사합니다 예, 저는 먹는 기계입니다 예, 저는 먹는 기계입니다 아, 나 니아오르님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아, 제발요 예 아, 제발 드시라고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소통하지 말래 대단하신 분이야 예 예 예 완전할 사이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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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하오루 이 방분들을 위해 아니 이 방분들 지금 아무도 말을 안 아니 이 방분들 지금 본인때문에 아무도 말을 안해요 니아오르님 지금 200명이 합주기야 예 먹을게요 마님 드세요 이아오르님 별풍선 주기 감사합니다 대신은 죽음뿐이래 아니 이게 뭐라고 배신을 해 내가 이게 뭐 목숨 걸었어 올림픽이야 이번엔 먹을게요 니아오르님 사랑해요 니아오르님 니아오르님 왜그러세요 너한테 행복식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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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찹쌀떡 . 미야 오르님 별풍선 100회 감사합니다. 드세요. 미야오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드세요 미야오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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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콜라가 세상 제일 맛있네 아 무슨 군대에서 난 초코파이 가옥행이라는 줄 알았네 쌍팔년도 아 감사합니다 니아우루님 아니 재밌는 걸 떠나서 아우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드리고 아우 좀 뭐 간만에 간만에 옛날 분위기가 나네요 옛날에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옛날에는 막 나 먹는 도중에 댄스를 시켰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옛날 혹시 그 크레용팜 노래 아세요? 노래를 애들이 막 시키는 거야 나 못 먹게 것도 고문이야 그냥 먹는 거 앞에서 제사를 지내 근데 이번엔 그 반대로 막 먹는 거를 계속 우겨 넣는 게 그 정반대 시추에이션인데 옛날에는 댄스까지 시키고 아 아니야 그만해 그만하라 했어요 콜라 이제 없어 아 그만해 아 댄스 이제 안해요 아 진짜 하지마요 미안합니다 저 원래 트림 안하는 비즈인데 이거봐 아하 아 진짜 굴욕이야 씨부랄 들어 뒤지겠네 아 이거 봐 안하는데 나와 아 그만해요 아 나 니아우루님 봐줘 아 방금 방금 봐준다 했어 진짜 여러분들 소떡 예 소떡강정이요 진짜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예 저 드시는 거 보시고 예 콜라랑 함께 드셔야지 생덩이 맛있는 치킨 한번 맛있게 즐겨보세요 아 어?